가장 퇴할 두귀를 그린 80부작 2호 드라마 10월 14일부터 현재까지 방송중인 13.1%의 시청률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내사람 치유기의 주인공 분들을 환영합니다. 어서오십시오. 소유진씨, 황영희씨, 연정은씨, 윤강성씨, 박중경씨, 윤정은씨 이렇게 여섯 분이 와우, 마치 한 팀, 한 커플을 어, 좋네요. 네, 세커플이 지금 연속으로 들어옵니다. 네, 아, 예, 뭐 커플끼리 쓰셔도 좋고 여자분들 가면 모수도 좋고 최대한 밀착 부탁드립니다. 좌우로 밀착하시고 자, 시선처리는 가운디에 들어가겠습니다. 가운디 기사님들 충분히 네, 아름다운 모습, 원칙보증 수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가운디 시선 끝나면 왼쪽으로 갑니다. 네, 왼쪽으로, 네, 세선 왼쪽으로 원칙 기사님들에게 충분히 왼쪽입니다. 왼쪽입니다. 왼쪽으로 원칙이 왼쪽입니다. 네, 자, 감사합니 오른쪽 기사님들에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용경훈 씨가 조금씩 약간 대각선으로 두 번 조금만 더 많이 네, 네. 다 나오겠습니다. 대각선, 대각선이요. 대각선, 대각선. 약간 대각선, 좋습니다. 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앞에 보시고요. 누가 막는지 모르게 봅니다. 제일 어린 막내가 아마 김욱디 아, 네. 하하하하 어린가, 누라마. 네, 하필하셨습니다. 이 드라마가 올해 드라마가 아니냐, 아니냐는 게 더 놀랐습니다. 아, 네. 네, 네. 내 드라마 출기는 정말 진정한 사람의 모습이 진정한 품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정말 유일모리라는 드라마입니다. 네. 네. 네, 네. 열심히 잘 하셨습니다. 끝까지 말해야만 계속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소리디 씨 네, 상담 마이크를 받으시고요. 네. 오늘 아쉽게, 오늘 별방이네요, 오늘 방송인데. 네, 오늘 일요일 네. 좀 아쉽는데요. 그만큼 기다릴만큼 더 어, 재밌는 반석 기다리고 싶으니깐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사랑하는 가족이 뭐라고 그러신가요? 오늘 여기 다운날입니다. 네. 네, 많이 응원해 주셨어요. 구겨본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되겠죠 여러분씨에게 살짝 넘기겠고요 실제 드라마에 소윤주씨의 매력이 있을 것이고 드라마에서 그리고 실제 도한가인씨의 매력이 있을 것이고 비교를 살짝 구입을 수 있을까요? 실제 소윤주가 어떤지 솔직하게 아, 고민이 예뻐집니다 그거는 뭔가 소윤주씨의 매력을 생각하려는 것을 그럼요 한 가지씩 부탁할 것 같은데 말씀 좀 못하시네요 어쨌든 너무나 매력이 넘치는 우리 내삭의 치유기팀인데요 일단 제가 말씀을 좀 넘겨봤고요 마지막 우리 단합대 모습으로 내삭의 치유기팀이 이 정도의 분위기다라고 하는 먼트 포즈로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이 포즈가 임팩트 있으면 오히려 더 많이 혼자될 것 같고 여러가지 모습으로 연구합을 하시죠 팀홍의 모습 어떤 포즈일지 나라도 선택하시고 게이 포즈입니다 하나, 네 탑을 맞춰도 좋고 게임 포즈도 좋고 마지막에 엔딩 포즈도 좋아요 여기에 갑니다 이렇게 좌우해서 하나, 둘, 셋 좋아요 네, 강덕표 갑니다 네, 좋아요 이런 포즈를 저희가 직접 좀 더 많이 찍을거죠 가운데 기사님들 자, 왼쪽 갑니다 네, 왼쪽 시선 왼쪽입니다 시선 왼쪽입니다 네 팀홍이 좋습니다 네 팀홍이 좋습니다 팀홍 좋습니다 네 자, 오른쪽 갑니다 왼쪽 시작 왼쪽 대각선으로 자, 마지막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왼쪽으로 예, 팀장하시며 네, 안내받으시면 좋습니다 네 정오사 자, 왼쪽 뒤로 운동하시고요 어, 잠깐만요 뭔가 예, 손잡이 만들고 있습니다 아, 어떻게 어떻게 아, 사랑합니다, 몰라 Himala 가삭 씨, 똥아 너도, 덥아 meditate 에피소드 정말 말씀할래요? 네 아, 뒷모습, 뒷모습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팀을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팬부작 드라마도 일요일 드라마인데요. 3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방송된 드라마였습니다.